네 너무 이렇게 만나뵈서 반갑고요 또 오늘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정말 이 내용은 너무 많이 들으셔서 다 알고 계세요 그렇지만은 다시 또 전체 내용을 통해서 우리 창녀 같은 정말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어떻게 예수님 생수이신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또 흘려보내는 도구로써 이 사마리아 여인을 또 회복시키셨는지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은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히브리사 2장 14절부터 16절까지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에 매어 종로롯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2장에는 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3절에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본질상 진노의 자녀 즉 마귀의 자녀인 우리를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예수님 바로 이 마귀 밑에서 이기심으로 인해서 평생 매어서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기 위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십니다 우리 삶 속에서 신앙 가운데서 가장 기적 중에 기적이 뭐라고 그러죠 바로 사람이 변화함을 입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 사마리아 여인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였지만 일평생 이기심에 매어 종로로 타던 그의 심령이 바로 그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이 여인이 은혜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그 심령이 죽음에서 해방되어 재창조함을 받아 생명으로 거듭난 것 바로 이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기적 중에 기적인 그런 경험을 살펴보면서 이런 경험이 또 우리의 경험이 되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큰 죄인이고 또 얼마나 큰 이기심에 묶여 있고 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인지 그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종류의 우리가 죄인이고 어떤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는 이 모든 어둠을 이기고 승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절하지만 않는다면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재창조하셔서 또 우리에게 경배를 받으시고 또 그러므로 우리가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소식이고 가장 깊은 소식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런 창녀로서 세상으로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세상을 쫓아가면서 율법에 불순정하면서 선악과를 계속 먹어서 허물과 재로 죽은 상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은 나름대로 전통과 율법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또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이 여인의 상태는 남편이 다섯이 있었고 현재 지금 사는 남편이 여섯 번째의 남편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욕구와 그런 갈망의 목마름을 남편을 갈아치우면서 만족을 얻고자 하는 이 여인의 상태를 보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은 대낮에는 너무 더워서 활동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낮에는 다 잠을 자고 선선할 때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자기의 삶의 이런 수치 때문에 그는 남들이 잠든 사이에 물길로 오고 그런 자유함이 없는 묶여사는 그런 여인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인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영이어 생명이기 때문에 이 여인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고 생명이신 자신을 주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물을 달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가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오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자신의 말씀의 빛으로 이 여인의 마음 속에 어둠을 점점점 드러내시면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어둠 우리 마음 속에 이 어둠을 조금씩 드러내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큰 자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 속에 그 어둠 우리의 죄악을 정말 우리의 죄의 상태를 한꺼번에 다 그 빛을 통해서 드러내셨다면 우리는 정말 감당할 수가 없고 그 빛에 녹아져서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여기서 보게 되네요 그래서 이 여인의 믿음 이 여인은 메시아를 기다렸지만은 아직은 믿음이 육에 속한 자였기 때문에 육은 영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 육적인 운물로 생각을 하면서 육적인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운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물기를 그릇도 얻고 이 운물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답니까라고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야곱의 운물은 깊다라는 것 그 깊다라는 의미는 사람이 고의로 판 운물 즉 육적인 목마르만 해결하는 생명이 없는 어둠이 깊은 그 죽음의 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또 세상에 또 그리고 물기를 그릇도 없다라는 것은 세상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마음이 꽉 차있다라는 것을 또 의미하려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판 야곱의 운물 이 인간이 판 이 사마리아의 사람들은 이 운물을 먹는데 이 운물이 어둠이 깊고 또 세상 욕정으로 꽉 차있는 그런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판 운물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생각을 다시 돌이키시기 위해서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른 연이와 내가 주는 물은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이 여인은 너무 그 소리가 반가웠어요 그래서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의 생각은 물길로 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상태였을 거예요 자기의 그런 수치가 남편이 다섯이 있었고 지금 사는 남편도 남편이 아닌데 그냥 동거하는 그런 사이 그런 것을 주위의 사람들이 수긍거리고 또 비난하고 그런 것을 피해서 그래서 낮 12시에도 오고 있는데 그런 이 물을 길러 오지 않는다라는 것이 자기에는 기쁜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그러면서 이 여인의 말씀을 듣자마자 그 생수를 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갑자기 생수 이야기를 하다가 그 여인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달라고 하니까 남편 이야기를 꺼내셨을까요 이 여인은 세상의 남편으로 만족을 채우면서 자기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만난 모든 남편들이 자기의 갈증을 채우지 못하니까 계속 남편을 갈아가면서 자신의 심령의 갈망을 채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여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불순정하면서 계속 선악과를 따먹는 이런 여인의 상태를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상태를 그대로 두면 이 여인은 세상의 남편을 계속 갈아가면서 거기에 소망을 두고 희망이 없이 죽은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이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이 여인이 의지한 그 남편 혹시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또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어떤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명예를 더 얻으려고 하는 것도 될 수가 있고 그러면서 이기심에 매여 사는 바로 우리의 모습들이 아닌가 또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여인의 상처인 이기심에 묶여서 자유함이 없는 상태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생수이신 진정한 남편이신 예수님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 자신을 이 여인에게 주기 위해서 먼저 이 여인의 상처를 드널해서 치유하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물을 먼저 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상처를 드러내지 않으면 그 예수님의 주시는 그 생수를 이 여인이 받을 그릇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물을 푸는 그릇과 또 세상 물을 들이올릴 드레박을 가지고 있어서 세상의 갈증을 풀어주는 세상의 물은 계속 먹고 있지만 또 그러면서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이 영원한 생수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의지하고 있는 그 이기심 그 이기심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 생수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먼저 이 여인의 상처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남편 이야기를 꺼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이 비어지고 생수이신 예수님이 들어오셔야만 이 여인이 신령과 진정으로 창조들을 경배하게 되고 또 예배가 회복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남편 예수님께서 남편 이야기를 꺼내셨을 때 이 여인에게는 가장 아픈 것을 찌르는 정말 숨고 싶은 정말 가장 숨기고 싶은 그래서 자신에게 힘이 이르러 오지 않았던 가장 수치스러운 것을 자신의 상처를 건드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이렇게 죄인들을 십자가로 이끄시는 이유가 바로 죄인을 구원하시고 회개시키고 이기심에 묶여 종로를 타는 곳에서 빼어내기 위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남편을 데려오라고 했을 때 정말 가장 숨기고 싶고 가장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 정말 버리고 싶지만 버리지 못하고 그만두고 싶지만 자신의 의지로서 할 수 없는 그 죄악 그 죄악에 얽매여서 평생 종로를 타면서 그것이 전부로 살아가는 이 여인의 마음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드러내셨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여인에게는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묶이게 하고 우리에게 자유가 없는 것들을 다 드러내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우리의 상처를 묶는 곳이고 또 치유받는 곳입니다 이 십자가가 오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상처들의 그런 상처들이 골묶고 골마서 이런 죽음에 이르는 이 십자가가 오지 않으면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고통과 아픔을 알 수가 없고 또 자신이 얼마나 큰 율법을 범하면서 계속 선악과를 먹고 있는 죄인이었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큰 죄를 저질른 그 큰 죄가 예수님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었고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했는지를 알고 그런 자기를 용서하신 그 은혜가 커서 통곡을 하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죄인 바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이런 죄인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이런 죄인 본질로 태어난 이런 우리의 죄인을 바로 부르러 오셔서 회개시키러 오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그 십년 가운데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러면서 생수의 근원인 예수님으로부터 죄와 더러운 물 씻는 회개의 은혜가 이르러 오게 됩니다 이럴 때 4장 23절에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성령으로 인해서 아버지와 하나 됨에서 나오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배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참 경배를 드리고 참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 경배는 참심 속에서 드리는 진정한 자신을 새롭게 창조하신 창조주에 대한 경배가 이르러 오게 되는 예배이고 기쁨과 마음 속에서 흘러 넘치는 예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재창조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 은혜를 경험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인에게서 의인으로 이 모든 것들이 거져주신 은혜로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바로 능력이고 십자가만이 우리 죄인들에게 소망이고 희망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만이 부활의 새 생명을 낳기 때문이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고 재창조된 마음으로 영으로 성령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이고 이것이 이런 예배에 회복된 예배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에 드리는 예배 교회에 가서 습관적으로 안식일이 되었기 때문에 가서 예배드리고 파틀러 하고 집에 오는 그런 예배가 아닌 우리 십 년 가운데서 우리 십 년이 재창조되어서 우리 마음속에서 흘러나오는 그 기쁨의 찬양 정말 우리의 인간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그 찬양의 예배가 진정한 안식일에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이런 예배에서만이 우리가 참심을 누릴 수 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근데 이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그는 어디서 예배를 드리느냐 야곱의 운물가가 어디고 그러면서 그런 생명이 없는 다시 말하면 제사함이 없는 전통적인 예배 습관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참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예수님을 자신의 심령 안에 생수의 근원으로 다시 말하면 남편으로 모시면서 이제는 더 육적인 남편을 자꾸 갈아가면서 이제는 만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수이신 영원한 예수님을 남편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개시하시면서 예수님을 그 여인의 신령에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은 그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과 하나 됨으로써 이제는 한 부부로써 이제는 살아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가 우리 죄인의 본질을 가진 영혼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서 함께 죽고 함께 장사 지내고 함께 부활해서 승천해서 그 성령의 임제를 통해서 우리가 재청점을 받아서 예수님과 하나 됐을 때 이것을 우리가 진정한 결혼의 이유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혼인예복을 입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은 그 생수에 대신 예수님 그 생수 되신 예수님과 만나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 여인의 증거는 바로 그의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었고 이제는 더 이상 그 여인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 여인의 주인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더 이상 과거에 그가 창피한 것이 없었습니다 과거에 자신의 과거가 어떻든지 간에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십자가를 경험하면서 치유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창피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는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물동이를 두고 갔다라는 것은 육신적인 물을 담는 그 물동이인데 그것은 바로 예생애를 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과거를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이 여인에 대해서 과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남들이 자신에 대해서 어떤 비웃음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더 이상 그들의 말은 그 여인에게 상처를 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용서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자신의 그런 추함과 더러움은 그 여인에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그 상황을 초월해서 주님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것을 보게 됩니다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이기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 이기는 자 바로 이기는 자가 우리가 나중에 받을 하늘에서 받을 엄청난 보상의 결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죄의 속박에서의 해방과 인간의 정욕과 충동에서의 구원을 뜻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에게서 우러나오는 믿음에 따른 순종의 행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행위 행위는 우리가 억지로 하고 싶지도 않은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용서받은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저절로 그 순종이 은혜로 주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구원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느냐 아니면은 안 받아들이냐의 선택에 좌우됩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옛 생애를 다 씻어서 재창조함을 받고 믿음으로 주를 전하는 첫 생명의 추수꾼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는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성하고 또 마음으로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참대한 경배자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 마음이 교회에 가있지만은 우리의 생각 속에 여러 가지 잡동산이 생각으로 꽉 차있는 상황에서 몸은 교회에 갔지만 마음은 다른데 있는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즐겨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듯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고 그래서 그분을 올바로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 새롭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만이 하나님의 창조지신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으로 마음으로 찬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정신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모든 요구에 즐겨이 순종하는 것 즉 은혜가 불러온 순종을 하게 만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정신과 사상이 예수님과 하나 되어 재창조되어 다시 말하면 드리는 예배 이것이 곧 참된 경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그동안에 십자가 없는 예배 즉 전통과 장소와 여러 율법에 매여서 생명 없는 예배에서 다시 생수이신 남편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진정한 하나님께 경배하는 예배자로 회복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 우리가 이 사마리아 여인이 과거에 드렸던 그런 예배 메시아는 기다리지만 예수님이 없는 예배 그런 장소 그런 어떤 율법인 율법적인 것 전통적인 것 그런 거에만 신경 쓰면서 진정한 죄사함이 없는 회개가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린 이 여인과 같이 우리 많은 우리 지금 상황에서도 많은 이런 과거의 이런 여인과 같은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예배를 드리는 상태를 예수님께서 이런 여인의 상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여인과 같이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다시 지참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로서의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배가 바로 가인의 예배 이 여인이 드렸던 예배가 가인의 예배였는데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아벨의 예배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교의식들 또 강요된 희생 또 자신을 의롭다 하면서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런 열심히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금식은 하지만 그런 열매가 없이 그런 잎사귀만 무성한 자신들의 공로만 드러내는 그런 예배에서 다시 십자가를 경험하면서 진정한 예배 예수님이 주인으로서 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자신을 정결케하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에 따른 그런 순종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참심이 있는 그런 경배자로서 많이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마리아의 여인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예배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다시 보게 하시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많은 상처들 많은 또 죄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버리고 싶지만 정말 버리지 자신의 의지로서는 버릴 수 없고 또 죄 아래 있지만 그 죄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자신의 육적인 힘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영혼들에게 이렇게 매일매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상태를 드러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회배 아민 회복의 예배 참 경배의 예배 바로 이것이 이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이런 영원히 죽지 않는 생수이신 자신을 주신 그 예수님을 영원히 정말 변치 않고 영원히 생수가 되셔서 우리의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영적 육적으로도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우리의 남편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영원히 함께 우리 우리 속에 또 모시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들과 제게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를 조금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원래 참 식탐이 강했었어요. 그래서 외식하는 것을 참 좋아했고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는 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음식을 절제하고 싶고 또 이런 것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정말 이 여인과 같이 육신이 연약해서 저의 스스로는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내일이면 딸네 집으로 가서 우리 남편 생일이 25일이기 때문에 딸들하고 같이 지내기로 했는데 오늘 저희가 야채 월남국수를 먹게 되었었어요. 그런데 집에 와서 먹고 나서 집에 와서 가렵기 시작했는데 너무 몸에 열이 나고 몸을 긁다 보니까 열이 나니까 목까지 두드레기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숨까지 쉬기가 아주 힘들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렇지만 다시 집에 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먹었더니 조금 가려운 것이 나아져서 그 다음 날 우리 딸들이 노스캐노라에 사는데요. 같이 이제 거기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도 밤이 되면 더 몸에 열이 나고 가렸기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또 긁기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도 잠도 자지도 못 하면서 수건을 찬물에 적셔서 제 몸에 열을 식히기 해서 계속 엉구 하면서 이런 상황을 며칠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은 제 얼굴부터 손가락부터 발가락부터 아무튼 서한 데가 없이 온 몸에 두드러기가 다 나갔고 정말 제 모습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가려워서 긁다 보면 그 몸에 피가 터져 나오고 그러면서 정말 너무 힘들고 괴롭기 때문에 제 입에서는 나오는 말은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제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또 기도하면서 성녀님께서 그동안 제가 식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입맛 땡기는 대로 음식을 먹은 것을 정말 회개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녀님께서 저를 십자가로 이끄시면서 어떤 상황을 보여주셨냐 하면 그 쇠고리가 달린 그 채찍으로 군병들이 그 예수님의 여린 그 온몸을 때리 내려치는 것 채찍으로 내려치는 것 그것을 보여주시는데 그 채찍으로 내려칠 때마다 그 예수님의 살집이 폐어지면서 그 살집에서 피가 터져나오는 그 장면 그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장면이 바로 제가 너무 가려워서 견딜 수 없어서 몸을 긁을 때 터져나오는 그 피 피의 장면하고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바로 이 예수님이 당하시는 이 고통과 아픔이 바로 나의 불순정하면서 선악과를 계속 따먹은 그 대가의 결과로 예수님이 당하시는 그런 아픔과 고통이라는 것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순정하지 않고 식욕대로 먹으면서 불순정한 그 죄들이 얼마나 회개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저의 죄를 담당하시면서 저렇게 찢어지고 폐어지면서 흘러넘치는 그 고통의 예수님의 피가 제 심령 안에 흘러넘치면서 그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원자 나의 대치물이 되는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정말 버리고 싶고 벗어나고 싶고 하고 싶지 않은 것들 정말 저의 힘으로서는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었던 그런 세상에 대한 욕심과 이기심으로 붙들고 있던 이런 것들이 이런 죽음의 고통을 맛보고 나니까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되었고요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이 되지 않으면서 제 마음에서 빠져나가고 놓여지면서 제 마음이 이런 것들로 비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런 경험을 하면서 십자가는 정말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기심이 죽는 것이라는 것 또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맛보는 곳이라는 것 그리고 십자가는 해방에 이르러 오는 곳이라는 것을 그래서 자유케 하는 곳이라는 것을 다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정말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자유케 하는 부활의 생명이 이르러 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오 구원 반듯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죽음을 경험한 자들 사마리아 여인이 정말 그런 남편 정말 버리고 싶고 거기서 이기고 싶고 하고 싶지 않았지만은 그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런 상처들을 예수님께서 빛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그가 그런 죽음을 맛보았을 때 십자가를 맛보았을 때 그 여인에게 그런 해방이 이루어온 것 같이 그의 이기심이 죽고 예수님을 영원한 남편으로 모시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경험을 바로 죽음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의 능력이고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될 때 우리 안에 이기심의 종로를 하는 것에서 우리는 해방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해방시키고 자유쾌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 그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에게 말씀하신 이 생수이신 말씀의 빛들이 지금 우리 심령의 어둠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 성령 안에서 들려지면서 정말 우리 안에 누구든지 다 갖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지만은 우리 안에 정말 벗어나고 싶고 정말 잊어버리고 싶고 안 하고 싶은데 육신이 연약해서 계속 벗어나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일들 마음의 정제를 느끼고 있는 이런 묶여있는 것들 자신 스스로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이런 빛을 통해서 드러나시고 그러면서 정말 사마리아 연인이 모든 상처들이 십자가에 못 박는 경험에 이르러오면서 그 예수님만을 진정한 남편으로 영원히 실망시키지 않는 남편으로 또 영원히 만족시키는 남편으로 함께 또 그러면서 이런 사시는 이런 남편을 예수님을 영접하시면서 정말 행복하고 평강 속에서 참심을 누리시면서 이 축복의 생명수를 다른 자들에게 세상에 목말라하는 영혼들에게 세상에서 세상 것에 얽매여서 종로로 타는 영혼들에게 나누시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흘러보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